개인적으로 원래 제가 3세션 모더레이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쪽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셨을 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어렵다, 힘들다, 계속 그런 이야기는 한 10년도 더 됐죠. 한 20년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을까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사람 없을까 그런 자극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드렸고요. 일단 그 심플로우의 질문을 좀 많이 주시고요. 제가 일단은 그 전에 사전에 좀 말씀드렸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영승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빌드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흔히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졌던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업과 상당히 유사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쪽 마인드 혹은 그런 세팅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선했거든요. 뭔가 차이점 혹은 지향하는 점이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협동조합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트너빌일 때도 있긴 하지만 웬만해선 다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쨌거나 이게 생존을 이슈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좀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저희는 계속 파일을 좀 키워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에 대한 것보다도 좀 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혹은 좀 시장을 좀 키워서 이제 좀 임팩트를 내기 위한 것에 훨씬 더 방향을 많이 좀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10년 이상 그렇게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좋은 사례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학습을 하신 상태에서 분명히 빌드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조금 교훈이랄까 그다음에 빌드의 어떤 지향점에서의 어떤 영향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일단은 사실 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가 이제 국내에도 꽤 덜어 있는데 이제 다들 지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장점도 있죠. 장점도 있는데 제 성격과 안 맞는 건데 이제 논의의 과정이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제 구성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어쨌거나 결과로 증명해요. 약간 비속어긴 한데 아가리 파이터가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결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좀 기업 문화를 좀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사례들에서 조금 이제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제가 개인적으로 거대 담론이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의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상을 넓혀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주체가 불분명하고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일들을 이제 합리화하는 경우들도 좀 덜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말인지 저는 조금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조금 와닿는데 네. 아가리 파이터라는 단어가 너무 콕 박히는데 네. 네. 그 이주현 리더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아 온라인이 뜨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온라인에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사실 이런 고민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고 사실 이제 심플로우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있는데 지금 파트너스케어, 네이버 파트너스케어나 이제 디커머스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면 좋을 일단 시작할 때 들으면 좋을 프로젝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기본적이라서요. 우선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과 전시 설정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이 4시간짜리 교육이라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 교육을 한 번만 들으시면 어떤 스토어가 생기게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 나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온라인 사장님이 될 수 있네라고 생각할 정도의 교육이라서 이 교육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하는 교육 중에서 동대문 사이에 관련된 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은 그냥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두 교육 모두 파트너스케어 역삼에서도 자주 운영이 되고 있는 교육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디커머스 프로그램 만들 때 참여해가지고 데이터를 봤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쇼핑, 스마트 스토어가 뭔지는 아시죠? 네이버에서 하는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인데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판매자의 절반이 개인이에요. 개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부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내기 전에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참 재미있구나라는 걸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느꼈는데 아마 여기서 마음속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주연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단은 수업을 좀 들으시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우영승 대표님한테 조금 하나씩 질문 더 드리고 이제 심플로 질문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이 발표 자료를 사전에 좀 받아보면서 재미있고 신선하면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대표님이 더 많은 구상이 있고 빌드팀이 더 많은 기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월고시라는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주 관련 비즈니스거든요. 아까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매출 규모나 이런 걸 예측하실 때도 월고시를 타깃으로만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지역 내 소비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 어떤 외연의 확장이랄지 규모의 확장이란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거든요. 뭔가 외지인의 유입이나 아니면 소비의 확대나 뭐 어떤 성장을 계속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객단가를 높이는 것 외에 파일을 전체 키우는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 최근에 이제 투자자 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하기도 했는데 뭐 투자를 받기 위해 서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항상 저희한테 제일 많이 던져지는 이 굉장히 챌린지한 질문이 그래서 너네 스케일업 어떻게 할 건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공간을 스케일업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저희가 매장 3개 내는데 돈이 한 5억 가까이 매장 하나당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비용이 많은 것 대비 회수가 굉장히 느린 사업이다 보니까 스케일업 자체가 이제 쉽지는 않은 것은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 유입은 일단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 발표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반경 10km 내 인구가 한 100만명 가까이 돼요. 실제로 이제 저희 매장의 매출 중에 이제 한 60에서 70% 가량이 이제 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지 분들이십니다. 주말 매출이 이제 훨씬 더 높을 정도로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지역에 필요한 공간이자 그래도 외부에서도 충분히 찾아올 만한 그만큼 이제 콘텐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스케일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매장 하나하나를 승부 봐서는 사실은 이게 스케일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업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타겟이고 아이 엄마에 대한 철저히 고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역의 컨디션과 맞는 데는 타지역으로 복제를 시킬 때는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이라든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스케일업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저희도 이 스케일업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이 느껴지는 표정이라서 제가 더 이상 추가로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 이주현 리더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저는 사실 저도 네이버를 다니지만 이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좀 알았지만 제일 신기하게 봤던 게 그 상품페이지 진단 컨설팅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근데 저도 인터뷰를 좀 해보면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완고하세요. 이게 완고하다라고 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집 되게 세가지고 이 컨설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수용을 할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 궁금했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성공 사례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부산 가서도 이제 사업자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들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분명히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자분들 진짜 많이 만나기는 해요. 정말 많이 만나고 파트너스케어라는 장소 자체가 단순히 교육과 스튜디오 대여라는 게 가장 주요한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이 공간은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더 많은 분들이 모시고 자기의 사업 스토리를 공유하시고 그걸 노하우 삼아서 또 다른 분이 성장을 하셔서 또 얘기가 돼야지 저희 파트너스케어가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좀 자기의 노하우를 내 경쟁업체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이런 분도 계셨어요. 몽골어를 할 줄도 모르고 영어를 제대로 하실 줄도 모르는데 그냥 홀홀 단신 몽골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카 농장을 계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니트룹을 제작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곤조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60대이신데 아이도 다 키워놨고 정말 더 이상은 집안을 굳이 막 이렇게 내가 예전처럼 할 필요가 없는데 나에게는 손재주가 있었더래서 그냥 솜 사고, 목화 사고, 나무 사고 해서 그걸로 인테리어 DIY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판매를 시작하셨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잘 돼서 성장을 하시는 거죠. 이 두 분 다. 그랬는데 이분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예요. 나는 성장할 만큼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의 노하우는 충분히 주겠지만 나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달라. 라는 분들의 니즈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성장했지만 근데 나는 더 성장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 분들도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컨설팅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디커머스 프로그램 오픈하기 전에 한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데이터를 엄청 많이 봤는데 데스밸리가 온라인 스토어에도 존재는 해요. 이 데스밸리가 올 때 상세 페이지 진단, 데이터 진단, 검색 광고 제한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자존심 있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고집 있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컨설팅의 내용은 받아들이시고 또 그걸 반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 성장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이 만나고 파트너스케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노하우가 공유되면서 우리 모두가 스몰 비즈니스와 네이버 모두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조곤조곤 잘 하시는데 갑자기 곤졸하고 얘기하셔서 당황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영승 대표님 플로우 질문을 받아볼게요. 질문이 아까 주제보다 관심이 더 많으신 건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흥 씨와의 협업이 시작점이 된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비즈니스 쪽으로 한계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건 제가 사전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던 건데 원래 빌드가 시흥 씨와 협업으로 또 조금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네. 일단은 바로잡을 거는 시작할 때 시흥 씨랑 협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언더독스라는 회사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시흥 씨랑 같이 일도 많이 하고 그 전에 시흥 씨 청년정책자문 이런 거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시흥 씨랑 관계는 쌓여져 있던 상황이기는 했었죠. 이제 처음에 시흥 씨에서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해주세요. 시흥 씨에서 부르는 100이라고 하면 100 중에 90은 회사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지역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으면 돈은 정말 조금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의 구성원 중에 일원으로서 이 축제에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이게 어쨌거나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지역사회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게 있는데 막 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항상 도움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파트너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흥 씨랑 이 기브 앤 테이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이제 웬만하면 일을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흥시 공무원들 중에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아마 좋아하는 분들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싫어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사모전 같은 경우가 이제 시흥시랑 같이 협업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저희 키즈카페 그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시흥시입니다. 시흥시가 건물에 매입을 했고 제가 이제 임차로 월세를 내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5년 뒤에 시흥시가 팔고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말한 지역형 리치를 만드는 그 마중물의 사업으로 이제 시흥시가 돈을 집어넣어서 이제 건물에 매입을 해서 잡고 있는 근데 이 구조를 짜는데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설 투자비는 100% 저희 자부담으로 했어요. 1원도 안 들어. 그리고 월세도 다 합당하게 이제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입찰로 저희가 선정이 된 그러니까 굳이 뭔가 이 얼마의 바지까랭이 붙잡는 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시흥시가 한 해 예상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요. 시흥시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 다 통틀어서 가장 큰 대기업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을이고 시흥시는 갑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 그리고 이 갑한테는 항상 을의 입장에서 을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투자기관이라든지 좋은 팀들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지역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팀들이나 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흥시라는 이 거대한 기업이자 기관과 좋은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같이 일을 하는 것 또한 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리를 들고 아까 전에 그 탈 한 길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녹화되고 있나요? 시흥시 좋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제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많은 일들을 겪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건 각자 잘 해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렵답니다. 지자체라는 게. 이주연 리더님한테 좋은 사례 계속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꽤 크게 성장했다가 무너지는 사례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데스벨리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실패 사례를 저희가 트래킹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사실 닫고 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을 닫고 나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던 사례라든지 뭔가 데스벨리에서 고민을 하시는 사례라든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장 사례만 이야기하지만 성장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의 사례를 조금 보면 기본적으로는 시작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나 아니면 리걸 이슈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번에 실패를 하시더라도 다시 재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창업을 할 때에도 그 전에 실패 사례를 본인의 어떤 경험 삼아서 더 잘 되시는 사례들이 많아서 오히려 무너지는 사례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더 많은 노하우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례는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이긴 해요. 될룸 되리라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녹화되나요? 당연히 녹화되죠. 파트너 스케일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신다 싶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되는데 질문자 누군지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부동산 관련 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하실 생각이 있나요? ICO 같은 거 실물 부동산 자산과 결합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거 누구예요? 진짜 궁금한데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블록체인에 잘 몰라서 결합을 해주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 중요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인 간의 거래들을 만드는데 블록체인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 지역형 리치라는 것 자체가 지역 안에서 개인 간의 자산 가치 상승은 주식이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가치가 매출과 연동을 시켜서 오르는 만큼 오른 시세만큼 이 사람은 팔고 그다음에 또 이사 온 사람이 이 자산을 사고 이런 거래가 가능하게끔 구조를 만드는 거에는 정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목을 시킬 수 있다면야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전기전작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랑 별로 친하질 않아서 답변이 안 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잘 모르신답니다. 아직 검토를 진지하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따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니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이주연 리더님께 오프라인 사업자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판매로 진입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역으로 온라인의 성장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사업이 온라인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오프라인 사업이 온라인 성장에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저희 윈도우 시리즈인 것 같은 경우죠. 장애가 되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을 하신다는 건 온라인 사업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온라인 사업을 우선 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다가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성장의 장애라기보다는 좀 로딩이 걸릴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윈도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이버의 서비스 중에 윈도우라는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신 분들이 온라인에 진출하시기 쉽게 또는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을 그대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올리실 수 있게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방 사업자들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손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푸드 사업자분들도 손으로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시는 거죠. 매출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알고 계시고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의 방법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 그 시들지 않는 꽃이 정말 인기가 많아져서 또는 오프라인은 매장에서 그걸 판매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다수 주문권을 소화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드는 방법을 온라인으로 상품을 올리고 DIY 상품을 올리고 또는 그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리고 해서 그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올해 9월에 파트너스케어 종로를 시작을 해요. 종로 같은 경우는 메이커스들을 대상으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을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같은 얘기긴 하는 것 같은데 파트너스케어와 같이 고민들을 해나가시면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스케어와 관련된 설명은 네이버 TV에서 앙티시 코리아 컨퍼런스 5회에 추영민 리더님 편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거기서 뭐 하는지 그 다음에 윈도우 시리즈 사례들 다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TV에 다 올라가셔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저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 윈도우 시리즈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스타일 윈도우가 이제 패션 옷을 파는 건데 이제 그런 사례들은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부산에서 이제 옷가게를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 매출이 온라인 매출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 매출이 워낙 갑자기 그것도 운이고 실력이긴 하지만 이제 매출이 터졌을 때에 감당하는 걸 이제 부담이라고 하면 부담인데 어쨌든 성장통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이 이제 양날의 검처럼 봐서 이제 오프라인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그 고비를 잘 넘기신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고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출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사업의 운영의 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사실 뭐가 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난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영승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빌드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어떤 관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재생 사업은 필연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사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많은 사업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뭐 이제 되게 미션 드리븐 사람들 뭐 비즈니스들이 모인 뭐 특정한 지역에서도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서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뭐 해결책이나 어떤 고민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투자가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일단은 부동산이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건강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부동산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이게 보통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을 이제 단타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뜰 것 같은데 이제 매입을 해서 한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또 그 사람이 사서 이제 폭탄처럼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버블이 낀다 라고도 한 이게 완전히 이제 재테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들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거품이 많이 끼는 경우들도 덜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보니까 지역재생 사업들을 전국에서 하는데 막 부동산이 진짜 폭발적으로 상승한 곳은 떨어져야 될 곳인데 안 떨어져서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다운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전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체라는 거는 이제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땅이 제한적인. 근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시장 논리에서는 정상적인 점. 다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용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가 구조로 봤을 때는 운영자랑 소비자가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구조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걸로 질문과 좀 대답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아직 고민 중이시랍니다. 이주현 리더님께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 이거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교육 데이터 기반의 좋은 재현이 사업을 막 시작하는 판매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상황 평준화가 된다면 결국 경쟁이 더 심해질 거고 경쟁이 의미 없어질 텐데 그러면 오히려 네이버 말고 다른 채널로 가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 네 뭐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는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리더님 생각하시기에 결국에는 점점 교육이 더 잘 되고 뭔가 스케일업이 돼서 더 이제 지금 디커머스 프로그램이 1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몇 년 됐잖아요. 4, 5년 됐는데 이제 뭔가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면 더 이탈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여쭤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그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사람들이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단순히 경쟁이 심화되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상품만을 판매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의 브랜드 명을 다시 짓고 나의 스토어를 더 예쁘게 만들고 내가 찾고 있는 타겟 고객을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하시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굳이 어떤 채널에 어떤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름에 갇혀 계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는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제일 큰 축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의 개개인의 스몰 비즈니스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단순히 경쟁체제를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답변. 준비된 답변처럼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저도 세션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봤거든요. 결국 네이버가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든지 다 잘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결국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까 발표도 해주셨지만 아직 6%, 94%는 아직 아까 파이 말씀하셨지만 94%는 아직 디지털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 스토어나 저희 디커머스 프로그램은 네이버 아이디가 없어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가 없어도 돼요. 네이버 아이디는 있어야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 아이디 없으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판매를 하시거나 광고를 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들을 수 있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노무나 재무 회계와 관련된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오해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저도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났고요. 제가 이 컨퍼런스 맨날 할 때마다 맨 끝에 가지고 이 발표자 두 분께 너무 죄송한데 다들 많이들 나가시고 절반 정도 조금 넘게 남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각각 결국에는 디커머스 프로그램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하지만 파트너스 케어라는 공간이 또 있잖아요. 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월곳이라는 지역이라는 공간의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공간이 주는 나름대로 의미, 가치 분명히 생각이 조금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 팀장 리더로서 혹은 이제 그쪽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공간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시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으신지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가장 큰 매력은 고객을 눈으로 본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주면 고객이 바로 반응이 보이죠. 계산을 하러 나갈 때도 이제 고객이 음식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면은 바로 이제 대답이오요. 고객과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것. 좀 더 나아가서 보자면 오프라인 비즈니스 제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이전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된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좀 그런 문제인식이 느껴져요. 거대 담론, 사회적 기업, 사회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그러니까 KPI 해서 이제 결과물들에 대한 수치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사회가 변화했는가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가 했을 때는 조금은 저는 약간은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유도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타겟으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삶의 이제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던 거고요.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죠. 그래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은 정주의지가 높아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규 팀들, 영상 업체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지역의 건축가도 오기도 하고 지역의 다양한 팀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같이 이제 좀 커뮤니티, 창업 커뮤니티도 조금씩 만들어 나와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프라인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때그때 즉각 즉각 인터랙션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오프라인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이런 온라인 네이버 같은 온라인 기업에게는 되게 큰 변화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네이버가 파트너스케어를 만드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자, 여러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분들을 만나면서 그 만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스몰 비즈니스들이 모이고 나의 교육을 받고 내가 성장하고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저희한테도 빌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스퀘어가요. 파트너 스퀘어가 광장의 스퀘어잖아요. 저희도 광장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서 스몰 비즈니스들이 즉 우리의 엄마 아빠 그리고 제 친구들이 모여서 나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내 성공 노하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지금까지 또 이어가는 또 확장해가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앞서서 첫 번째 세션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어떤 작은 성공을 먼저 만들기 위한 어떤 치열한 문제의식 이걸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두 분도 그렇고 앞선 두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시간 내주셔서 여기 앉아 계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션 마치겠습니다.